오늘은 인기가수상입니다 네, 시간은 본협회의 김도현 회장님께서 소모해 주시겠습니다 인기가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전통가유협회 다요대상 인기가수상 수상자는 나이태 송은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인기가수상, 가수 손은영 이 가수께서는 남다른 가창력으로 가요발전을 선도하셨으며 특히 나이태란 좋은 노래로 가요의 미상을 한층 높였기에 본협회에서 선정한 인기가수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11일 한국전통가유협회 회장 김도현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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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가수상 후우 무엇도 아니지 않던 그을 위한 나라 누구도 보내 주었냐 꽃을 잃고 낙여를 잃고 자연히 내버렸어 뜨거운 내 가슴에 사랑이 찾아오네 눈을 만질 때 여자의 화단을 진하게 그려옵니다 눈을 만질 때 여자의 화단을 진하게 그려옵니다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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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단을 진하게 그려옵니다 내 사랑이 찾아오네 내 둘의 만족도 우리의 화자님 진하게 흐려올리라 진하게 흐려올리라 우리의 화자님 진하게 흐려올리라 흐려올리라